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펩시코크 김 살짝 빠졌나? 핏 펩시코 2014년 2분기 실적 발표 제가 타이틀에 펩시코크 김 살짝 빠졌나 한 것은 콜라에 김 빠진 그 느낌과 실적이 조금 힘 빠진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펩시는 펩시콜라가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지금 코카콜라로 나가고 있죠. 펩시는 펩시콜라로 안 나가고 있거든요. 펩시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느끼셨어요? 펩시코, 펩시 회사예요. 펩시콜라는 펩시코의 대표적인 제품이지만 펩시콜라가 펩시코를 모두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펩시콜라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펩시코로 바꾼 겁니다. 코카콜라는요. 코카콜라는 콜라가 대표 제품이라 전체를 대변하는 그냥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코카콜라라는 사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펩시콜라는 코카콜라와의 여러 번의 싸움, 펩시 챌린지도 있었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펩시콜라로서 코카콜라를 못 넘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빨리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으로 나섰죠. 이미 펩시코라는 사명까지 변경하면서 그래서 펩시코크 김 살짝 빠졌나라고 표현을 했지만 펩시코크로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회사다. 그거를 명심하면서 봐야 되고요.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2023년도 2분기 대비 1% 증가해서 22.5 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미국 회계기준 GAAP 기준 순이익 3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그거를 주로 나누면, 주수로 나누면 주당 2.23 달러가 나오고요. 그거는 13%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한 수치입니다. 자, 넌 GAAP EPS니까 실제 회계기준에 따른 거 말고 이게 바로 그냥 조정 순이익이죠. 혹시 일회성 비용 혹시 임원진들한테 스톡옵션을 지급했거나 혹시 그때만 인수합병을 했거나 혹시 그때만 땅을 샀거나 혹시 그때 무슨 벌금을 물거나 그런 걸 제외하고 진짜 영업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알기 위해서 조정을 해봅니다. 조정을 했는데 2.28 달러 큰 차이는 없었네요.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더 유의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상당했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펩시코 같은 경우는 2.23, 2.28이니까 조정,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거를 뺐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어쨌든 2.23에서 2.28 정도 나온 게 진통이다. 2.28로 하면 9%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포트폴리오 부분이 상당히 균형감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타이틀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건 단점이지만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하나의 그걸로 굳이 대변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보면 프리토레이 노스 아메리카가 26.1이고 이 30.3 차지하는 게 펩시코 베버리지 노스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반이죠. 절반이 결국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절반 중에 음료랑 프리토레이 스낵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프리토레이는 치토스, 도리토스 이런 제품들을 갖고 있는 스낵 회사입니다. 이 스낵 회사를 인수하면서 거기서 코카콜라와의 차별점을 가져가게 된 거죠. 펩시코 베버리지 부분도 30.3. 어쨌든 50%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음료랑 스낵에서 나온다.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가 하나 더 있죠. 이 위에 3개는 다 노스 아메리카 북미입니다. 밑에는 다 다른 나라고요. 북미에서 나오는 것 중에 2.5%를 차지하는 이 까만색의 케이크 푸드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쪽 부분의 3개 대략 합쳐보면 58%, 거의 60%에 해당되는 게 북미에서 나오고 그것은 3개의 자아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치 가시나무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런 거예요. 펩시콜라 부분, 퀘이커 푸드라는 시리얼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아침에 급하게 먹는 예전에는 시리얼을 먹었지만 시리얼도 타먹을 시간 없습니다. 시리얼 그릇에 타고 우유 부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더 없으면 그냥 편의점 가서 거기에 섞여 있는 데가 뜨거운 물 타서 마셔버려요. 아침 곡물 음료로. 그런 거 만든 회사고요. 시리얼 회사에서 아침 음료 회사로 바뀌었고 최초에는, 최초에는 뭘 갖고 있었나요, 원래? 케이크 푸드는 MLB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MLB 중간중간에 해바라기 씨랑 뭐 마십니까? 겟토레이. 겟토레이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시장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코카콜라가 거기서 뒤져버린 거잖아요. 뒤처졌죠. 뒤진다는 게 아니라. 뒤진다 표정이 있었죠. 프리토레이. 프리토레이, 케이크 푸드, 펩시콜라. 이렇게 3등분의 자아로 이루어져 있고 북미 위주로 이루어졌다. 근데 마이너스가 어디서 났습니까? 프리토레이는 플랫이었고요. 펩시코, 베버리지는 플러스 1%였는데 케이크 푸즈가 마이너스 18%로 아주 여기서 눈에 띄죠, 지금. 마이너스 난 게 여기 아시아랑 케이크 푸즈밖에 없는데 18% 마이너스 난 게 수치가 상당히 커요. 여기 2.5%를 차지하는 그리고 여기 2% 마이너스 난 것도 아시아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치토스 먹는다고 해도 이 전체 비중이 엄청나게 작죠. 아시아는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색이 라틴아메리카죠. 이 순차적으로 돼 있어요. 라틴아메리카가 13.5%. 라틴아메리카에서 북미 지역 다음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유럽보다도 많이 하거든요. 유럽하고 비슷하죠. 유럽이 15.6%, 라틴아메리카가 13.5%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미드라시아, 사우스아시아 여기가 7.1% 그리고 지금 아시아 퍼시픽,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은 4.9%밖에 안 돼요. 뉴질랜드랑 다 합쳐도. 차이나까지 합쳐도 이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포함 아시아 비중은 상당히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난 게 케이커프즈가 마이너스 18% 낮지만 전체 매출 비중이 레비뉴 믹스에서 차지하는 게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플러스 1%가 나왔습니다. 종합해서. 그럼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되겠죠. 플러스가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어닝 쇼크예요, 그게. 플러스인데도.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서 그것만 뛰어넘으면 그건 또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컨센서스가 어떻냐에 따라서 허들의 높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버리니까 어감도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그렇죠? 플러스 레고도 어닝 쇼크를 맞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죠. 18% 마이너스 남 부분이 퀘이커 부분인데 코스트코에서 이걸 많이 팔아요. 근데 퀘이커가 퀘이커 푸드가 원래 시리얼 시리얼을 만든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발전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침 공물 음료도 만들고 이러는데 코스트코에서 지금 퀘이커 그래놀라 그 구매하시면 구매하신 분들에게 이걸 날린 거예요, 편지를. 이거 다 저기 리콜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살모넬라균 우리 그 여름철에 식중독 걸리면 무섭죠.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여름 휴가 갔을 때 단체 도시락이나 이런 거 거기서 살모넬라균에 만약 오염된 거 먹잖아요. 연어회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에 이제 메스컴, 구토, 복통 이런 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지금 살모넬라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발적 리콜을 해서 지금 코스트코에서 파는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은 코스트코 여기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다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있었어요. 작년 말에 이게 이슈가 터져가지고 지금 계속 환불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케이크 오프즈가 18%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2.5%밖에 매출이 해당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이슈가 있었다. 지금 지금 식품은 이런 게 민감해. 식품이나 화장품은 이런 게 민감해요. 존슨앤존슨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죠. 계속 그 핑크 베이비 로션에서 뭐 바람물질 발견됐다고. 그렇죠? 그리고 저 셀시어스 홀딩스도 몬스터 베버리지 뒤따라서 엄청난 게 잘 나가다가 그 지금 식품 거기서 문제 발생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식품은 이런 이슈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다행히 케이크 오프즈가 굉장히 비중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치토스, 도리토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굉장히 영향이 컸을 거예요. 어쨌든 케이크 오프즈에서 이슈가 발생된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프라이즈냐 아니면 쇼크냐 자 여기 이 사이트에서는 이것도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써져 있다고 했죠. 빨간색도 서프라이즈 근데 안 좋은 서프라이즈죠. 지금 매출액이 2023년도 4분기랑 2023년도 2분기에 두 번 어닝 여기서는 서프라이즈인데 빨간 서프라이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크예요. 빨간색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 좋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안 좋아서 놀란 서프라이즈 그래서 0.4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22.59 빌리언 달러를 예상했는데 22.50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거의 부합은 했는데 비슷했죠. 비슷했는데 어쨌든 간에 낮았기 때문에 0.40도 낮았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매출이 1% 전년동기 대비해서 1%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대비 하해를 하니까 이게 어닝 쇼크로 돼버리니 매출액을 전년보다 더 많이 벌어줬는데도 어닝 쇼크니까 시장에서 느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참 그거예요. 시장의 눈높이가 중요해요.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정해놓은 허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익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냥 안 좋게 덜 좋게 보아주는 게 좋겠죠. 지금 이익은 순이익은 계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초록 서프라이즈죠. 여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4분기 연속이죠. 지금 2.16달러 예상했는데 아까 저기 나온 대로 주당 2.28달러 나왔어요. 그래서 5.62%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좀 어닝 쇼크를 맞은 거를 큰 어닝 쇼크는 아니죠. 자세히 보면.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어쨌든 4분기 연속 순이익에서 기록을 하면서 그렇죠. 쏘쏘 쏘쏘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87.40이 얘네의 컨센서스 에버리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15% 정도만 오르면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하고요. 200달러 넘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뭐 투자 저기는 딱 봐도 알겠는데요. 지금 뭐 나올지 그렇죠. 아시겠죠. 모더레이트 바이 스트롱 바이 안 나오죠. 16개 의견 중에 10개 바이 6개 홀드입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160달러니까 뭐 200달러 가게 된다면 의견이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식품주는 지금 그게 뭐냐 치폴레나 치폴레도 요즘에 좀 빠지고 식품주가 조금 요즘에 살짝 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펩시 콜라도 펩시 코도 보면 저도 펩시 콜라가 자꾸 그 입에 붙어가지고 펩시 콥니다. 코 얘는 코카콜라 코카콜라고 자 왔다 갔다 하는데 보시면 이 박스권 저점은 있거든요. 여기부터 지금 2023년도 말이죠. 2023년도 말부터 2023년도 봄 그리고 지금 이 얼음으로 접어든 이 순간 보면은 계속 여기 155에서 160달러 이 레인지죠. 이 레인지가 지금 계속 바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바닥까지 오자 일단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지진 났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말부터 보면은 이 정도 수준에 오면은 일단 위로 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어떤 그런 확률적인 지지 확률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얼봉으로 보죠. 펩시코는 사실 그렇죠. 꾸준히 상승한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봉으로 보면 더 오래전으로 보이죠. 2022년도 이전부터 나오죠. 여기 주봉으로 보니까. 2022년도 말부터 봐도 여기가 더 넓혀봐도 저점이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60달러 부근이 한 2년째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더 많이 보이겠죠? 당연하죠. 한 달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으로 표현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같은 사이즈인데도 2012년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봉, 주봉, 월봉이. 월봉으로 보니까 2012년부터 나오네요. 그러면 거의 12년째인데 정말 꾸준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항상 중시하는 50, 이거는 월봉이니까 50개월 이동평균선. 보세요.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까지 보였죠. 2022년. 2022년까지 보였잖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저희 끝이 2022년이었잖아요. 여기가 160달러 부근이 저점이라고 했는데 160달러 부근이 저점인 거 그 마디지수 때 말고 또 있죠. 여기. 50개월 이동평균선이 지금 10년째 지지잖아요. 10년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한 곳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023년도 3월달에 코로나 여기 보이시죠. 이 기다란 꼬리. 기다란 꼬리인데 여기 보시면 올려놓은 게 어디예요. 딱. 그 다음 달에도 몸통이. 정말 정확하죠. 월 중에는 50개월 이동평균선 빠진 적이 있는데 월 마감대는 항상 50개월 이동평균선 위로 올려놨어요. 코로나 때도. 만약에 지금 이게 코로나 때보다 펩시콜라의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0년째 통계로 봤을 때 50개월 이동평균선은 정말 10년 동안 항상 바닥 저점 매수의 구간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펩시코를 장기적으로 노리시는 분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구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 펩시맨 ATTENSEM